어디 갔지? 애는 어디 갔어? 김 선비님이 보고 계시잖아요.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건데? 애를 빨리 찾아야겠습니다. 나눠서 찾죠. 알겠지. 아가? 애 어디 갔어? 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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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손님, 혹시 요만한 남자의 뭐 보셨습니까? 아, 그 애요. 저승승강장 쪽으로 가던데요? 예. 잠깐만요. 아휴. 하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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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없어져서 찾고 있습니다. 대체 프론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. 아이가 없어져서 찾고 있습니다. 대체 프론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. 여기가 이렇게 길었나. 나 여기 갇힌 건가? 찾았어. 찾았어 찾았어. 저승 승강장 앞에 있더이다.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어. 가서 현중이 새끼 불러오고 얘 구천성한테 데려다주라 그래. 여긴 니가 오는 데 아니야. 아까 거기 그 깜깜한 굴이 아주 무서운 데예요. 거기로 아저씨도 들어갔는데요? 뭐? 넌 뭐라 그랬니? 무슨 아저씨? 양복 입은 아저씨가 들어갔어요. 다시 나오는지 보고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. 구지배인님이 거기 들어갔나 봐요. 거긴 인간이 들어가서 길을 길으면 못 나오지 않겠지. 근육이 정말 놀러지 않군요. 너가 어디서 찾은거예요? 너를 멈추러 팍팍이 되떨어요. 그러면, 아저씨가 들어갔어요. 네, 사실은 이리 살이 없었죠. 나의 가사 опphon 되는건가야. 그리 то. 지금 보강디다. 서야될거에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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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구천성 구천성 못 돌아오는 줄 알고 몰랐잖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장님 많이 놀라셨죠? 어디 안 좋은가? 아닙니다 나 괜찮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네요 사장님이 화나셨나 보네요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게 민망한 거지 어쨌든 저기서 무사히 나와서 다행이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